라이딩 하다보면은 우리가 잠깐 잠깐 편의점 같은 데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자물쇠도 구할 때 도난이 가장 염려가 되죠 팁 하나 드릴게요 바이크 모터에서 팔아요 요걸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편의점 들어가실 때 요렇게 채우세요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아시죠 그리고 장갑을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가는 거에요 편의점 그래서 도둑이 자금장치도 없고 훔쳐가기 딱인데 하고 열을 향해서 끌고 가는 거에요 안가요 그러면 도둑이 엄청나게 하겠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도둑을 방지할 수 있는 팁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포함 단촐하게 이제 네 분이 나오셨는데 어제 눈이 많이 와갖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대성암 리을자 코스 할게 이거 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다 위험해요 그나마 덜 위험한 곳 딱따씨님 따씨님 여기 처음이에요 땡니다 아 이것도 또 미끄러워요 할게 없어요 오늘 야 잘 들어왔는데 잘 못 들어와서 됐어 성공입니다 전기차라고 유리한 건 없어 오 괜찮다 뛰어 오 됐어 됐어 성공 뭐 아무것도 아니네 자 신입 자 32코스 지난주 1회 팀들이 100만 이미 성공해서 아주 자 그나마 이제 해가 나니까 할 수 있는게 요거에요 돌맞으면 반칙이라고 지난주에 룰을 저겠습니다 지난주에 불꽃이 튀었는데 호핑금지 돌맞으면 안돼 32코스 오! 너무 안돼 오! 좋아요 하여튼 여기 걸리네 볼때는 쉬워보여요 볼때는 쉬워보이는데 그냥 쉬워요 하하하하하하 가볍게 해버리네 오! 아우! 갑니다! 아우! 아우! 높아가 넘쳤네 하하하 됐어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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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게 아이씨 아이씨 아 여기가 아닌데 4K 아이씨 하하하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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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딱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좋아요 됐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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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어허 아니 곧 탁이 있어 점심 시간 오 뒷바퀴가 거기 걸리면 오! 넘어갔어요? 계속 가! 계속! 계속 풀코스! 풀코스 도전합니다! 따시님이! 어디요? 어디요? 꼴대 있죠! 꼴대! 꼴대 통과해야 돼요! 아! 꼴대가 어디에요? 카스님 탈렸어요! 탈렸어요! 풀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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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크 세계 최초로 풀코스! 이 바이크 세계 최초로 풀코스! 이 바이크 세계 최초로 풀코스 성공했습니다! 오! 나이스야! 따시님도 풀코스 도전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따시님이 성공하면 26인치 세계 최초에요! 따시님이! 26인치 세계 최초를 도전합니다! 뭐든지 세계 최초야! 통과했고요! 이제 쉽게 쉽게 통과합니다! 과연 26인치로! 풀코스를! 거의! 거의 됐어요!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성공을 못했어요! 또! 진짜 아깝다! 자! 이거 아깝게 됐어요! 조금 전에 아깝게 됐죠? 한번 더 도전을 한답니다! 따시님이! 이제 요령이 완전히 붙었어요! 이번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26인치 휠! 세계 최초! 풀코스! 세계 최초로! 됐어요! 속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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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이쪽이 탈만해요! 해도 뜨고 조금 말랐어요! 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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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누가 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전기차 성공입니다 이바이크 성공입니다 오 잘 올라갔어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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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좋구요 좋아요 됐어요 너무 많이 뛰면 좋아요 아 한참 뛰어야 돼요 아 성공입니다 신님이 도전합니다 자세 좋고 따라가주세요 이 바이크는 뭐 깔끔합니다 성공입니다 아 대단하신 분 아 아